대한민국의 열혈 공식의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 영업과 김기문수입니다. 자, 이제 4월 6일 국가잭시험. 여러분들 바로 목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지인, 인사, 대천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연초부터 2017년 연초부터 여러분들한테 기원했던 것처럼 자, 금년 여러분들 자, 반인 무엇보다도 청년 중에서도 반인이 뒤떨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오는 것 이상 120%의 실력이 관련돼서 반드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화이팅!